집 지키는 구렁이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큰 부자가 살았는데 그 마을 논밭이 거의 다 그 집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부잣집 논밭을 얻어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이면 거둬들인 곡식을 모두 바치고 조금 남는 것으로 겨우겨우 살아갔어요. 부잣집은 아주 인색하여 마을 사람들이 보리꼬개 떼면 굶어 죽어가는데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조금만 농사를 잘못 지으면 땅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을 안쪽에 조그만 오두막집에 사는 처녀가 왜 부잣집은 그렇게 많은 논밭을 차지하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물어보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어째서 저댁은 부자가 되었나요? 처녀의 부모는 그 집엔 옛날부터 집 지킴이가 살고 있어서 재산을 단단히 지켜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녀는 또 울었어요. 집 지킴이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부잣집에만 살고 있나요? 그건 하늘이 그대에게 복을 내려주어서 그 집을 지켜주는 거란다. 집 지킴이는 커다란 고렁이인데 그 집에서 오랜 옛날부터 살아왔지. 그럼 그 집 지킴이가 없어지면 그 집은 망하겠네요? 암, 집 지킴이가 없어지면 그 집은 끝장이지. 그날부터 처녀는 골똘히 생각에 잠기더니 마침내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 해, 가을, 추소가 끝나 부잣집에는 곡감마다 곡식이 가득가득 차고 그래도 넣을 곳이 모자라 마당에도 노적거리를 쌓아두었습니다. 그때쯤 처녀는 들판으로 나가 커다란 고렁이 한 마리를 잡아다가 자기 집 뒤주 안에 숨겨두었어요. 뒤주에는 얼마 안 되는 곡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구렁이를 그 곡식 안에 깊숙이 넣고 번쩍거리는 등이 조금 내다보이게 해놓았어요. 겨울이 오고 눈이 내려 온 상과들이 하얗게 될 즈음 처녀는 마을 아이들을 하나씩 데리고 와서는 뒤주 안을 보여주면서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 하며 큰 비밀이라도 되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속삭였어요. 저 구렁이가 바로 부잣집 집 지킴이인데 우리 집 뒤주에 찾아왔단다. 이제 부잣집 농밖과 재산은 모두 우리 것이 될 거야. 마을 아이들 가운데 몇몇은 절대 소문내지 말라는 당부에도 아랑곳 않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사실 처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일을 꾸몰던 겁니다. 눈 내리는 겨울에 구렁이가 있다니까 소문은 바람같이 퍼져나가 부잣집 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대감은 그날부터 큰 걱정이 생겼어요. 자기 집 집 지킴이가 남의 집 뒤주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복이 그 집으로 옮겨가리라고 생각한 거지요. 대감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하인을 시켜 처녀를 몰래 불러왔어요. 부잣집 대감은 처녀가 오자 다짜고짜 캐묻기 시작했지요. 그래 너희 집 뒤주에 구렁이 한 마리가 있다는데 그게 정말이냐? 예? 내가 한번 구경해도 되겠느냐? 대감님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보십시오. 대감이 그 길로 처녀를 따라가 뒤주 안을 보니까 등이 번쩍거리는 큰 구렁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감은 처녀한테 애걸복걸 사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 재산을 반으로 딱 잘라줄 테니 이 구렁이를 되돌려다오. 처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논반문서 반과 곡식 반을 주시면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처녀는 땅문서 반을 얻고 곡식도 반을 가져왔어요. 마지막 노적가리 두 개 가운데서 하나를 골라오려고 보는데 노적가리에 매달린 돌멩이 하나가 이상했습니다. 처녀는 그 돌멩이가 매달린 작은 노적가리를 달라고 해서 품권들에게 가져오게 했어요. 말 하나마나 매달린 돌멩이는 순금 덩어리였습니다. 처녀는 가지고 온 곡식과 논밭을 마을 사람들에게 고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금덩어리는 조금씩 팔아 그 돈으로 부잣집에 나머지 논밭을 모두 사서 온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렇게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잘 살게 되었답니다. 다람쥐 할머니와 날씨 아주 먼 옛날 겨울산에 사는 거인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머니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봄을 풀어놓았다가 그 다음엔 겨울을 풀어놓았다가 해서 아주 계절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었대요. 특히 거인은 겨울을 유난히 좋아해서 1년 내내 겨울만 풀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과 동물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몹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실증이 나면 거인은 잠깐 동안 봄이나 여름을 풀어놓았어요. 하지만 하도 잠깐이어서 사람들은 몹시 서둘러 농사를 짓고 식량을 저축해두어야 했습니다. 이것도 겨울만 계속되던 어느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먹이를 구하지 못한 늑대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좀 나누어 달라고 애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늑대에게 나누어 줄 것이 없었어요.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았지만 아무데서도 먹을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늑대는 덜덜 떨면서 마지막으로 다람쥐 할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다람쥐 할멈은 무척 친절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먹으려고 아껴두었던 음식을 늑대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들장미 열매였어요. 다람쥐 할멈이 작년 여름에 쉬지 않고 따 모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늑대는 몸집이 크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더 달라고 하다가 그만 다람쥐 할멈 내 식량을 다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람쥐 할멈은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떡하지 이젠 굶어 죽게 되었어. 늑대는 진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거인을 찾아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담긴 주머니를 훔쳐올게요. 그럼 나무 열매를 다시 따 모을 수 있을 거예요. 늑대는 이렇게 말하고 겨울 산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새 친구를 만났어요. 사뿐이와 던지개와 힘 좋아라는 친구였습니다. 사뿐이는 아무리 귀가 밝은 사냥개라도 걷는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살금살금 걷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던지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멀리 던질 수 있는 힘과 재주를 지녔지요. 힘 좋아하는 아무도 당할 자가 없을 만큼 힘이 셌습니다. 늑대가 새 친구에게 말했어요. 저기 겨울산에 사는 거인의 집에서 사철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훔쳐오자. 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거인에게 잡혀서 죽을 거야.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사뿐이와 던지개와 힘 좋아하는 늑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기 산 꼭대기에 큰 집이 보이지 저 집이 바로 거인의 집이야. 그렇지만 조심해야 돼. 저 집 안에는 늙은 할머니가 한 분 있는데 화통을 삶아 먹은 것처럼 목소리가 크거든. 그러니 할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하면 당장 거인이 달려올 거야. 그 할머니가 말을 못하도록 해야 돼. 그러더니 사뿐이에게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송진이었습니다. 자 이 송진을 가지고 말이야. 속닥속닥 늑대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들어보니 그것은 꽤나 훌륭한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새 친구는 늑대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먼저 늑대와 힘조아는 산 아래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사뿐이와 던지개만 거인의 집을 향해 겨울산을 올라갔습니다. 이윽고 거인의 집 앞에 다다르자 던지개는 문간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사뿐이는 사뿐사뿐 걸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집 안에는 할머니 한 분만 앉아있었어요? 할머니 날씨가 춥네요. 그러면서 사뿐이는 불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뿐이의 손에는 송진이 한 줌 묻어 있었습니다. 송진은 따뜻한 불길을 받아 곰 말랑말랑하고 끈적끈적해졌어요. 음 그래 할머니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이제 봄이 기다려지는군요. 봄은 어느 자루에 있지요? 사뿐이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응 그거 바로 네 머리 위에 걸려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뿐이는 끈적끈적하게 녹은 송진으로 할머니의 입을 단단히 틀어막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의 입은 풀로 붙인 것처럼 꽉 들러붙어 버렸어요. 아무리 소리를 치려고 해도 철석 붙은 입술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뿐이는 이때다 싶어 봄이 담긴 주머니를 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물론 그 옆에 나란히 걸려있던 여름 가을 겨울의 주머니도 잊지 않았지요. 문 밖에서 기다리던 던지개는 주머니를 받자마자 힘껏 던졌습니다. 먼저 봄을 던지고 그 다음 여름 가을 겨울 순서로요. 그러자 멀리서 기다리던 힘 조화가 주머니를 받아서는 힘껏 찢었습니다. 어느새 거인이 달려나와 쫓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난데없이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자 거인은 다시 겨울산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거인은 겨울을 싫어했거든요.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산과 들에 두껍게 덮였던 눈이 녹기 시작했어요. 얼었던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들이 팔딱팔딱 뛰어나왔습니다. 늑대는 다람쥐 다람쥐 할멈의 손을 붙잡았어요. 할머니 보세요. 봄이 왔어요. 할머니의 착한 마음씨가 이렇게 온 세상에 봄을 가지고 온 거예요. 다람쥐 할멈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차례대로 맞이하게 된 거랍니다. 창원 급제한 백정의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소나 돼지 따위를 잡는 백정한테 아주 똑똑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백정 같은 상놈들은 글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백정은 아들에게 일찍부터 백정 일이나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글공부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글방 봉창 밑에 몰래 숨어 한자 한자 글을 익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훈장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이젠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봉창 밑에서 숨어 듣지 말고 공부하고 싶으면 방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백정 아들은 윗목 구석에서나마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백정 아들은 다른 아이들이 한자 배울 때 두 자를 익힐 만큼 공부를 잘했답니다. 그러자 글방 아이들이 샘을 내기 시작했어요. 훈장이 보지 않는 곳에서 때리기도 하고 글방에 못 들어오게 쫓아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백정 아들은 모든 어려움을 꾹 참고 열심히 공부했대요. 세월이 흘러 열일곱 살이 되었을 때 백정 아들은 글방 젊은이들과 함께 과거를 보러가게 되었습니다. 백정 아들은 집이 가난하여 간신히 입은 옷 그대로 노자도 없이 옆전 몇 푼만 달랑 가지고 다른 젊은이들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다른 젊은이들은 백정 아들이 자기들과 함께 가는 것이 창피하고 싫어서 어떻게 해서든 따돌릴 국리를 했어요. 들 길을 걷고 있는데 밭에서 김을 매는 안악 둘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늙은 시어머니 있고 한 사람은 젊은 색시 였어요. 그러자 젊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백정 아들한테 말 했습니다. 너 저 색시하고 입 한번 맞추고 오너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하고 같이 못 간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그래 그게 좋겠다. 하면서 백정아들을 억지로 떠다 밀었습니다. 백정아들은 난처했지만 여기서 그만두면 안 된다는 생각에 좋은 꾀를 짠했습니다. 백정아들은 먼저 나이 나이 많은 안학네한테 가서 말했어요. 할머니 갑자기 바람이 불어 눈에 먼지가 들어갔는지 눈이 떠지지 않으니 좀 봐주세요. 할머니는 일어나 눈을 들여다보았지만 원체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며느리한테 말했지요. 얘야 나는 도무지 보이지 않으니 네가 좀 와서 봐라. 그러자 며느리는 아예 어머니도 제가 어떡해 하고 망설이다가 마침내 백정아들한테 가서 조심스레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백정아들은 색시의 입에 자기 입을 쭉 맞추어버렸어요. 멀리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젊은이들은 너무도 감쪽같아서 손뼉을 짝짝짝 쳤습니다. 이래서 젊은이들은 백정아들을 따돌리지 못하고 다시 길을 걸어갔습니다. 며칠을 가다가 서울에 거의 달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느 집인지 높은 담장 안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꽃을 하나 따가지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담장이 높아서 아무도 꽃을 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은 뒤 뽑힌 사람을 목마를 태워 담장에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수근수근 의논을 해서 저희들끼리 짜고 백정아들에게 제비가 뽑히게 만들었던 겁니다. 젊은이들은 층층이 목마를 만들어 백정아들을 태웠어요. 그러고는 높은 담장에 올려놓고 그만 한꺼번에 달아나 버렸지요. 백정아들은 높은 담장 꼭대기에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집 예쁜 딸이 뒤뜰을 거닐다가 백정아들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찬찬히 뜯어보니 너무나 똑똑하게 생겼어요. 뇌신데 남의 집 담장에 올라와 있나요? 백정아들은 숨기지 않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는 사다리를 빌려주면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 딸은 아직 과거 날짜가 며칠 더 남았으니 자기 집에서 쉬어가라면서 별당 뒷방으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처녀는 끼니 때마다 직접 밥상을 차려오고 게다가 과거 시험에 나올 듯 싶은 것을 이것저것 가르쳐주었습니다. 며칠 뒤 과거 날짜가 되자 처녀는 아무도 몰래 담장에다 사다리를 놓아주면서 시험장으로 가게 해주었어요. 백정아들은 과거에서 당당히 장원급제를 냈고 가장 먼저 처녀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바로 정승댁 이었어요. 비록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장원급제한 덕분에 백정 아들은 정승댁 사위가 되어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여우의 망신 어떤 고장에 아들딸을 많이 거느린 염소가 살고 있었습니다. 염소는 어느덧 나이가 들어 환갑을 맞게 되었어요. 염소의 염소의 아들 딸들은 힘을 모아 아비 염소의 황갑잔치 상을 잘 차려놓고 동네 짐승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황갑날이 돌아오자 동네 짐승들이 염소의 집으로 모여들었어요. 염소의 아들들은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바쁘게 돌아다녔습니다. 찾아오는 순서대로 자리를 정했더니 늙은이와 젊은이가 한자리에 앉게 되어 자리가 어지럽었습니다.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이렇게 마구 얹어서야 되겠소. 이렇게 불평하는 짐승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이 순서대로 자리를 정해주었어요. 이때 초대하지도 않은 불렀우 한 마리가 냉큼 일어나서 맨 윗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예끼 고연 놈 그게 어떤 절이라고 네가 얻는 덧머리냐 나이 많은 짐승들이 모두 불렀우를 버릇없는 놈이라고 나무랐습니다. 그러자 불렀우가 뾰족한 주둥이를 반쯤 벌리고 앙상한 이빨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나처럼 나이 많고 세상 물정 자라는 짐승은 없을 것이오. 나는 하늘나라든 물나라든 안 가본 곳이 없고 달 속에 있는 개소나무에 올라가 가지까지 세어봤소. 누가 개소나무 가지가 몇 개인지 알거든 말해보시오. 누가 하나 대답하는 짐승이 없었습니다. 보시오 그러니까 나만한 나이와 이력을 가진 어른이 없단 말이오. 그러니 맨 윗자리야 당연히 내 차지지. 불렀우가 가장 어른인 듯이 윗자리에 눌러앉아 첫 잔을 들려고 할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구슬픈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손님들이 깜짝 놀라 살펴보니 거북이가 짧은 목을 빼고 울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이오. 남의 환갑잔치에 왔으면 축배를 들어야지. 초상집에 온 것처럼 울음소리를 내서야 되겠소. 천하의 고약한 놈이로군. 당장 나가시오. 손님들은 모두 흥분해 거북이를 자리에서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거북이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렸을 때 개수나무 두 그루를 가져다 저 암내가에 심었습니다. 그 나무는 수천년 동안 잘 자랐는데 때아닉에 하늘이 무너진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아들은 세상일이 걱정되어 그 나무를 베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아들은 별들에다 말뚝을 받고 나무 기둥을 다듬어 하늘을 버텨놓았지요. 그러고는 은하수가 터져 홍수가 나지 않게 나뭇가지로 동을 막다가 지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뒤 동을 막았던 나무에서 싹이 터 올라 다시 수천년을 자라더니 저렇게 커졌습니다. 오늘 저 달 속에 있는 개수나무를 보니 불현듯 죽은 아들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손님들은 모두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거북님만큼 나이 많은 짐승은 이 세상에 둘도 없을 것 같군요. 환갑잔치에 왔던 손님 짐승들은 모두 이렇게 말하면서 불려우를 보고 후령했습니다. 이 요망스러운 불려우놈아 빨리 거북님한테 자리를 내드리고 냉큼 물러가라. 간사한 거짓말로 손님들을 속여 윗자리를 차지하려던 불려우는 음흥스러운 거북이한테 망신만 당하고 얼굴이 새빨개져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불려우를 쫓아낸 다음에도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 짐승들이 왜 그렇게 사양하느냐고 묻자 거북이가 말했습니다. 사실 말이지 나는 간사스러운 불려우를 몰아내고 염소 어른의 환갑잔치를 즐겁게 하려고 술을 썼을 뿐이오. 손님 짐승들은 불려우를 몰아낸 거북이에 꽤 감탄하면서 유쾌하게 웃었답니다. 두꺼비 신랑 옛날 어느 외딴 집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틈만 나면 산속 둔벅못에 낚시를 하러 갔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낚시를 들이우고 앉아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고기가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돌아가야지 하고 들이우던 낚시를 거두려는데 찌가 쏙쏙 움직였어요. 할아버지가 낚시대를 잡아 울려보니 두꺼비 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두꺼비를 낚시바늘에서 빼내어 도로 물속에 넣으려는데 놀랍게도 두꺼비가 말을 했어요. 아버지 저를 집에 데려가면 아들 노릇을 할게요. 제발 데리고 가주세요. 할아버지가 두꺼비 눈을 보니 꼭 사람 눈처럼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두꺼비를 종다래끼에 담아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영감 고기 많이 잡았수. 할머니가 모르니까 할아버지는 많이 잡았지 우리 아들 하나 데려왔거든 하면서 종다래끼에 든 두꺼비를 내놓았습니다. 아이고 두꺼비가 어째 아들이요. 그러니까 두꺼비가 할머니한테 넙죽 절을 하면서 어머니 절 받으세요 하는 겁니다. 어쨌든 두꺼비가 두 늙은이한테 너무 정답게 구니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진짜 아들같이 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밥도 같이 먹고 밤에 잘 때에는 이불 속에서 같이 자면서 두꺼비를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꺼비 아들이 장가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네가 어떻게 장가를 가니 아버지하고 저랑 이 정승 댁에 가요 그 댁 딸한테 장가 갈 테니까 두꺼비 아들이 자꾸 졸라서 할아버지는 할 수 없이 같이 이정승 댁을 찾아갔습니다. 두꺼비는 이 정승 한테 넙죽 절을 하고는 말했어요. 못난 것이지만 댁의 따님과 혼인하고 싶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이정승은 껄껄 웃으면서 두꺼비를 달랬습니다. 아직 우리 딸은 시집갈 나이가 못되었으니 이 다음에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생각해보지. 두꺼비는 이정승이 거짓말을 한다는 걸 빤히 알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정승 댁 따님 세 분께 물어봐 주십시오. 세 분 가운데에서 누구라도 하나는 꼭 시집 오겠다고 할 테니까요. 할 수 없이 이정승은 세 딸을 불러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세 딸 가운데에서 막내가 뜻밖에도 두꺼비한테 시집을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겠습니다. 마음씨 나쁜 사람보다 착한 두꺼비가 오히려 좋아요. 막내딸은 서슴없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언니들이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막내딸을 두꺼비한테 시집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정승은 어떻게 해서라도 혼사를 막으려고 생각하다가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이정승은 큰딸 둘째 딸을 인물 좋고 과거에 급제한 도령한테 정혼해 놓고 두꺼비를 불렀지요. 새 사위 깜한테 사냥을 해오라고 말하면서 가장 적게 잡아온 사위에게는 혼인을 안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큰 사위 둘째 사위는 하인들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사냥을 했지만 꽁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 사위의 막내 사위는 골짜기 한가운데서 느긋하게 앉아 종이의 붓으로 뭐라고 뭐라고 써서 소나무 둥치에 붙여 놓았어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산 짐승들이 마구 모여들어 골짜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두꺼비 사위는 자질고래한 짐승들은 다 보내버리고 큼직한 산돼지와 노루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쓰러지게 하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 큰 사위 둘째 사위는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두꺼비는 산돼지야 노루야 그야말로 산더미만 지나 잡아 놓았습니다. 큰 사위 둘째 사위는 두꺼비한테 애걸복걸 했어요. 제발 작은 짐승 하나라도 나눠달라는 겁니다. 두꺼비는 선뜻 주겠다고 했어요. 나는 씻고 갈 말도 없고 하인도 없으니 형님들 둘이서 나눠가지십시오. 이러니까 큰 사위 둘째 사위는 서로 많이 씻고 가려고 다투어 말에 씻고 하인들한테 메고 가게 해서 그럴듯하게 징치고 북치며 집으로 갔습니다. 맨 뒤에서 두꺼비는 말머리에다 큰 사위 둘째 사위는 두꺼비의 종이다 하고 써가지고 들어갔지요. 사실 두꺼비가 잡은 걸 큰 사위 둘째 사위가 집까지 실어다 준 것밖에 안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이래서 큰 사위 둘째 사위는 망신만당하고 두꺼비는 당당하게 이정승 댁 사위가 되었습니다. 잔칫날이 다가와서 이제 딸 셋이 한날 한시에 혼인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밤 막내딸의 방 안에서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 징그러운 두꺼비였던 신랑이 허물을 벗고 잘생긴 남자가 되어 떡하니 앉아있었거든요. 막내딸이 놀라 물었습니다. 서방님 어찌 된 일이 옵니까? 그동안 여러가지 액땜을 하느라 두꺼비로 살았지만 이제 사람으로 되돌아온 거요? 이러면서 두꺼비 신랑은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이튿날 동네방네 소문이 나서 정승 댁에서는 다시 한번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두꺼비였던 신랑은 색시와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를 신부모처럼 모시며 착하게 잘 살았답니다. 백일동안 뚫은 굴 옛날 도하리 산골에 마십이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십은 부지런하고 착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장끼만은 사람들이 볼 적에는 어수룩한 바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 마십의 아내는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곱고 어디 한군데 흠잡을 데가 없는 여자였습니다. 모두들 바보 마십을 아내로 살기에는 아까운 여자라고 수근거렸지요. 그렇지만 남이야 뭐라고 하든 마십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마십이 눈 쌓인 산속에 들어가 나무를 하다가 문득 바위 틈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보시오 마십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흔들자 사냥꾼 차림을 한 그 사람은 겨우 눈을 떠서 한 번 쳐다보고는 도로 정신을 잃는 겁니다. 마십은 나무고무고 다 치우고는 죽어가는 사냥꾼을 지게에 얹어가지고 부리나케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날부터 두 내외가 정성껏 돌봐주어서 드디어 사냥꾼은 되살아났습니다. 고맙소 나는 이 고울 원님의 아들인데 혼자서 사냥을 나왔다가 길을 잃는 바람에 그만 쓰러졌던 것이오. 당신들 덕분에 죽을 뻔한 목숨이 살아났으니 이런 고마울 때가 어디 있겠소. 원님의 아들은 이렇게 마십 내외한테 인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그 집에 머물면서 몸을 추스르는 사이에 가만히 보니 바보 같은 나무 끈의 아내가 너무나도 예쁜 겁니다. 원님의 아들은 마십이 일하러 나가고 없는 사이에 그만 욕심이 생겼습니다. 당신은 이런 산골에서 나무 끈하고 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여자요. 그러니 나하고 갑시다. 내가 온갖 호강을 다 시켜주겠소. 그렇지만 마십의 아내는 끄떡도 않고 오히려 원님의 아들을 나무라 씁니다. 이 모습 망측한 소리요. 남편이 돌아오면 일러서 혼내줄 터이니 당장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이오.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여자가 마음을 돌릴 것 같지 않고 게다가 그 몸으로 마십의 힘을 당할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도망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오긴 왔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마십 아내의 모습을 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힘센 장정들을 열어 데리고 마십의 집으로 가서 강제로 여자를 뺏기로 했어요. 마십이 아무리 힘이 세어도 여러 명의 장정을 이길 수는 없을 테니까요. 이놈아 살려준 은혜를 이렇게 갚는 법이 어디 있느냐. 원님 아들은 밧줄에 묶여서 울부짖는 마십이 좀 안됐던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네 은혜도 크니 저 바위에 굴을 오십니만 뚫으면 아내를 돌려주마. 마십은 그날부터 망치와 정을 들고 미친 듯이 바위에 매달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물었어요. 뭘 하고 있는 건가? 굴을 뚫고 있소. 무슨 굴? 아내를 되찾는 굴이요. 굴로 아내를 되찾아. 오십니만 뚫으면 아내가 돌아와요. 사람들은 어처구니가 없는 데다 마십이 불쌍하기도 해서 백일만 밤낮으로 뚫어보게 오십니가 뚫릴 걸세 하고 격려반 조롱반 일러주고 지나갔습니다. 백일이라고? 백일만 뚫으면 오십니 굴이 뚫린다고? 마십은 사람들 말을 고지 듣고는 바위에다 하루에 하나씩 금을 새겨가며 밤낮으로 굴을 뚫어 나갔습니다. 이윽고 바위에 새긴 금이 백개가 되던 날이었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마십은 있는 힘을 다해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칠 무렵 마십이 마지막 정을 후려치자 갑자기 바위에 커다란 구멍이 나며 헤아릴 수 없이 깊은 굴이 나타났습니다. 본 뒤 그 산속에 깊은 굴이 있었는데 바위가 그 굴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마십이 기뻐 어쩔 줄 모르며 굴을 따라 들어가 보니 그 굴의 반대쪽 구멍이 바로 원님이 사는 집 뒤뜰로 뚫려 있었습니다. 마침 뒤뜰을 산책하던 마십의 아내가 굴에서 나온 남편을 보고는 여보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반갑게 달려와 둘이 함께 굴속으로 들어갔어요. 이를 본 원님 아들이 장정들을 불러 두 사람을 잡으러 굴속으로 따라 들어갔는데 장정들이 들어가자 하늘이 울리고 땅이 흔들리면서 굴이 무너져 모두 갇혀서 죽고 말았답니다. 그 뒤로 마십 내외를 본 사람이 없대요. 마십이 뚫어놓은 굴에서는 많은 물이 흘러나와 지금도 작은 내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학을 살린 돌 충청남도 아산에는 학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학마을 이라는 이름도 생겼지요. 아산땅 학마을에 박생원 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하루는 아이들이 소나무에 올라가 아래서 갓 태어난 새끼 학을 내려가지고 노는 것을 보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들 학은 귀한 생명이다. 썩 둥지에 갖다 놓지 못할까. 그런데 아이들이 울상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갖다 놔도 소용없어요. 벌써 죽었는걸요. 생원이 살펴보니 과연 새끼 학은 숨이 져 있었습니다. 죽은 시체라도 다시 둥지에 넣어주어라. 그래야 벌을 받아도 좀 덜 받을 테니. 박생원은 아이들이 새끼 학을 둥지에 도로 올려놓는 것을 보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이들이 달려와 떠들썩하니 늘어놓는 말이 죽었던 새끼 학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있느냐. 박생원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 직접 가서 확인해 보았어요. 그런데 어제 죽었던 새가 살아서 고개를 둥지 밖으로 내밀고 어미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박생원은 호기심이 잃어 나무 위로 올라가 둥지를 살펴보았어요. 아무리 보아도 죽은 새는 보이지 않고 웬 주먹만한 돌멩이 하나가 뒹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죽은 새가 저절로 살아났을 리는 없고 아무래도 이 돌에 신통력이 있는 게요. 이렇게 생각한 박생원은 돌을 꺼내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얼마 뒤 그 돌은 서울에 사는 박생원의 친척인 박승지의 손으로 건너갔고 마침 중국의 사신으로 가게 된 박승지는 그 돌을 중국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중국은 땅이 넓어 온갖 장사치들이 다 있는 나라인지라 죽은 학을 살린 신기한 돌이 조선에서 왔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자 상인 두 사람이 박승지를 찾아왔습니다. 무슨 돌인지 좀 보여주시오. 박승지가 깊숙이 간직했던 돌을 꺼내 보여주자. 중국 상인은 이내 낯빛이 달라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이런 보물이 조선에 있었단 말이오. 참으로 귀한 보물이 왜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돌이오. 이 돌은 아주아주 진귀하여 아무데서나 구할 수 없는 돌이오. 서해 유사지경에서 간혹 나는데 천년에 하나도 얻기 힘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죽은 시체의 가슴에 품어주면 다시 살아난다는 신비한 돌이지요. 떠나간 홍백을 다시 불러온다 하여 이름을 환혼석 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 돌을 얼마에 사시겠소? 이 보물은 값이 없습니다. 청금이라도 아까울 게 없으니 그저 부르는 게 값이지요. 청금이라? 박승지는 청금이라는 말에 그만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렇다면 청금을 내고 사시겠소? 그럽시다. 두 상인은 청금을 마련하려면 시일이 좀 걸리니 사흘 뒤에 오겠다며 돌아갔습니다. 박승지는 청금이나 되는 돈이 자기 눈앞에 쌓일 것을 생각하니 잠도 오지 않았지요. 가만있자 이렇게 귀한 보물을 그냥 내줄 수는 없지. 실컷 만져나 보고 줄 일이지. 돌을 꺼내서 만져보니 보물치고는 더러운 돌이었어요. 이럴 게 아니라 좀 닦아야겠다. 어째서 이리 광택이 없을 꼬. 보물이 보물답지 못해서야 어디. 박승지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비단 수건으로 정성스레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동안 쉬지 않고 닦으니 드디어 반들반들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박승지는 성금을 마련해 가지고 온 상인을 맞아 흐뭇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돌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두 상인은 돌을 보는 순간 낯빛이 어두워지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거 그 일이로군. 무슨 일이오? 누가 이 돌을 이렇게 반들반들 닦아 놓았소? 그야 나지요? 아깝고 아깝구나. 이제 이 돌은 환원석이 아니요. 뭐라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이 되고 말았소. 천하의 보물을 못쓰게 만들다니. 중국 상인은 못내 아쉬워하며 돌아갔고 박승지는 자기 손대로 말미암아 전기를 잃은 환원석을 물끄러미 내려다 볼 뿐이었습니다. 지금은 박승지도 가고 환원석도 사라지고 학을 살린 돌의 이야기만 남아 충청도 아산땅 항마을 언덕위를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달팽이와 사슴 달팽이는 평화롭게 껍데기 안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갑자기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쿵 하고 부딪혔어요. 달팽이는 껍데기 밖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근처 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사슴 한 마리가 보였어요. 네가 그랬니? 달팽이가 물었습니다. 사슴이 자기 말을 못 들은 것 같자 달팽이는 돌멩이가 많은 땅을 가로질러 사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더 큰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가 나한테 돌멩이를 던졌니? 사슴은 귀를 쫑긋 세우고 달팽이 쪽으로 머리를 돌렸습니다. 달팽이야 지금 나한테 말한 거니? 깔보는 듯한 사슴의 말투에 달팽이는 몸이 더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너한테 말하는 거야 네가 나한테 돌을 던졌냐고 물었어. 달팽이는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어쩌면 하지만 정확히는 몰라 난 발굽이 워낙 강해서 가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땅에 있는 것들을 차거든 하루 종일 일어나는 일이라서 사슴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고개를 숙여 냇가에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달팽이는 지금까지 섬에 살면서 많은 사슴을 만나보았지만 이렇게 거만하고 예의 없는 사슴은 처음이었습니다. 네가 나에게 사과해야 할 것 같은데 달팽이가 사슴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사슴은 다시 한번 머리를 들고는 재미있다는 듯이 달팽이를 쳐다보았어요. 사과를 안 하면 그럼 어떡할 건데 날 쫓아오기라도 하려고 달팽이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크래 쫓아가지 뭐 하 나를 쫓아오겠다고 넌 다리도 없고 발도 없잖아 사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난 너보다 더 잘 달릴 수 있어. 달팽이의 입에서 생각지도 않은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사슴 때문에 약이 오른 나머지 엉뚱한 말을 하고 만 것입니다. 나한테 도전하는 거야? 사슴이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난 세상 누구보다도 빨리 달릴 수 있어 크든 작든 뚱뚱하든 말랐든 젊든 늙든 상관없다고. 하지만 달팽이는 몰러서지 않았습니다. 맞아 너에게 도전하는 거야. 내가 너보다 빨리 달려서 네가 나한테 사과하게 만들 거야. 달팽이는 거만하게 사슴을 쳐다보았습니다. 사슴이 큰 소리로 다시 웃었어요. 달팽이는 더 화가 났습니다. 좋아 내 이름은 가스파야 내일 아침 해가 뜨면 경주를 하자고 난 뱀보리야 시냇물 건너편에 있는 바나바 나무에서 기다리고 있겠어. 달팽이가 대답 했습니다. 그날 밤 달팽이는 달팽이 친구들을 불러모아 오늘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슴을 이길 수 있을까? 뱀보리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네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슴에게 도전한 거지? 그러자 나이 든 달팽이가 말했어요. 가스파는 정말 빨라 아마도 이 섬에서 가장 빠른 녀석일 거야. 달팽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친구들조차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달팽이는 정말로 가스파를 이기고 싶었지만 자기에겐 다리나 발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달팽이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달팽이 친구들이 더 의논을 하자 사슴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임이 끝날 때쯤엔 아주 좋은 계획을 짤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달팽이와 가장 친한 새 친구가 바나바 나무에서 시작해 언덕 꼭대기에서 끝나는 경주 코스에 중간중간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달팽이는 구하바 가수원으로 가서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 달팽이는 시냇물을 가로지르는 나무다리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달팽이는 파인애플밭 가장자리에서 대기했습니다. 달팽이의 친구들은 각자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달팽이와 가스파는 시냇물 옆에 늙은 바나바나무에서 만났어요. 질 준비는 됐겠지? 사슴이 잘난 척하며 말했습니다. 달팽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출발선으로 가서 시작 신호가 울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사슴의 친구가 시작 신호를 날렸습니다. 달팽이는 최대한 빠르게 출발했어요. 하지만 사슴은 뒤에 서서 달팽이를 쳐다보며 놀려댔습니다. 그것밖에 못하니 우리 할머니도 너보다는 빨리 달리겠다. 달팽이는 사슴이 뭐라고 말하건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계획이 성공한다면 거만한 사슴은 한 시간 안에 달팽이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슴은 멀리 뒤처졌습니다. 하지만 달팽이는 사슴이 아직 출발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슴은 여전히 신고들과 수다를 떨며 물을 마시거나 길가에 꽃 냄새를 맡고 있을 테니까요. 달팽이는 사슴이 잘난 척하며 한가롭게 친구들에게 달팽이는 자기 적수가 되지 못한다고 떠들어대고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달팽이가 구하바 과수원에서 3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다다르자 드디어 사슴이 나타나더니 힘들이지 않고 달팽이를 앞질렀습니다. 넌 나보다 훨씬 빨리 출발했는데 아직 여기밖에 못 온 거야? 사슴이 달팽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달팽이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친구인 타라가 과수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달팽이가 지름길로 도착지점을 향해 갈 동안 타라는 사슴의 뒤를 이어 경주를 계속 갈 것입니다. 달팽이는 길 가장자리로 옮겨가서 사슴이 타라의 근처로 점점 다가가는 것을 즐겁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속도를 좀 내는 게 좋겠어. 느림보야 그래서 나를 이길 수 있겠어? 타라가 달팽이인 척하며 사슴에게 말했습니다. 30미터나 떨어져 있었지만 달팽이는 사슴이 자기 앞에 타라가 있는 것을 보고 놀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슴은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이상하다는 듯 머리를 흔들었어요. 그러고는 다시 속도를 내어 타라를 앞서 나갔습니다. 사슴은 타라를 달팽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달팽이들이 계획한 대로 착착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달팽이들은 모두 아주 세심히 계획을 해두었지요. 달팽이는 천천히 도착 지점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계획이 성공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사슴이 나무다리에 도착할 때쯤엔 또 다른 달팽이 친구가 기다리고 있을 테고 사슴은 여전히 달팽이가 자기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슴이 파인애플밭에 다다랐을 때는 달팽이처럼 생긴 또 다른 달팽이가 사슴을 다시 한번 속일 것입니다. 달팽이는 웃음을 참지 못하며 시냇물에서 가장 폭이 좁은 곳에 가로 놓여있는 나무를 따라 기어갔습니다. 달팽이는 경주에서 이겨 사슴의 사과를 받아낼 작정이었어요. 시냇물 건넌편에 도착한 달팽이는 가파른 언덕을 올라 결승점인 꼭대기를 향해 부지런히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도착지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사슴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지요. 잠시 후 사슴의 발굽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왔습니다. 달팽이는 땅의 울림으로 사슴이 결승점을 향해 열심히 뛰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달팽이는 최고 속도로 껍데기를 지고 꿈틀꿈틀 박자를 맞추어 기어갔습니다. 사슴은 아직 멀리 있었지만 조금만 방심했다간 사슴에게 따라잡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뒤를 돌아보니 사슴은 막바지 경주 코스와 이어진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사슴 앞에 가는 달팽이를 바라보고 있는 사슴은 더욱 힘껏 달렸습니다. 달팽이가 점점 더 빨리 몸을 밀고 당기고 또 밀고 당겼습니다. 마침내 달팽이가 결승점을 통과했어요. 곧이어 사슴도 결승점을 밟았습니다. 사슴의 털은 땀으로 뒤범벅이 되었고 가슴은 위아래로 들썩였습니다. 내가 이겼어? 달팽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널 이겼다고? 사슴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사슴은 숨이 차서 헐떡거렸고 결승점까지 있는 힘을 다해 뛰느라 완전히 지쳐있었습니다. 머릿속은 둥둥 울리고 몸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눈앞에서는 별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슴은 앞다리와 뒷다리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사슴은 풀바디로 털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겼어? 달팽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슴은 아무 말도 못하고 헐떡거릴 뿐이었어요. 이제 나한테 사과해. 달팽이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사슴은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말을 하지 못하고 숨만 길게 내쉬었습니다. 뭐야 나한테 돌을 던져서 미안하다고 말을 하란 말이야. 달팽이가 다시 한번 사슴에게 말했습니다. 사과해. 미안해. 마침내 사슴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슴은 그만 눈을 감고 그 자리에서 기절해 버렸답니다. 금 때문에 죽은 부부 옛날 옛적에 거대한 사탕수수 농장을 가진 부자 부부가 살았습니다. 농장에는 큰 집이 있었고 하인도 스물 네 명이나 되었어요. 하지만 의리의리한 집안은 거의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부부는 집을 꾸미거나 편안한 가구를 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신경쓰는 건 오직 돈 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뿐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부부가 하는 일은 금이 얼마나 많은지 세는 것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부가 바쁘게 금의 양을 헤아리고 있는데 하인이 와서 점심이 준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안 돼. 남편이 금 덩어리를 손에 쥐고 소리 쳤어요. 우린 바빠. 음식은 나중에 먹어도 돼. 부인도 말했습니다. 하인은 돌아서 방을 나갔습니다. 두 시간 후에야 부부는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앉자마자 둘은 모든 음식이 금으로 변한 것을 보았습니다. 부인이 기쁨에 젖어 소리쳤어요. 남편은 금화를 한 주먹 가득 쥐고 하나씩 접시 위로 떨어뜨려 보았습니다. 진짜 금화야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전보다 더 부자가 되었어. 남편은 아내를 끌어안고 식당 안을 빙빙 돌며 춤을 추었어요. 여보 축하 잔치를 열어요. 부인이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좋아. 남편도 찬성했지요. 우리가 아는 사람을 모두 부르자고요. 부인이 우두머리 요리사를 불렀습니다. 요리사가 문앞으로 와서 대답 했어요. 부르셨어요. 마님 오늘 밤 잔치를 열어야겠어. 300명이 먹고 마실 음식을 준비하도록 해. 부인이 말했습니다. 요리사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곧 몹시 놀란 얼굴로 다시 식당으로 왔습니다. 마님 부엌에 있는 모든 것이 금으로 변해버렸어요. 뭐라고? 부부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설탕, 우유, 말린 물고기 할 것 없이 모조리 금으로 변해 있었어요. 요리사가 말한 대로 부엌은 금천지였습니다. 세상에 금이 더 많아졌어요. 부인은 기분이 더 좋아져서 남편에게 입에 맞추며 말했습니다. 남편도 부인을 얼싸 안고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으며 말했지요. 이걸 다 세려면 몇 달이 걸리겠군. 아니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 축하 잔치는 다음으로 미루어야 하겠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금이 얼마나 되는지 세워야 지요. 부인은 이렇게 말하고는 쌀자루에 금을 가득 채워 식당으로 끌고 갔습니다. 부부는 배고픔도 잊은 채 모든 금을 한 방에 부어놓고는 몇 날 며칠 계속 금을 세웠습니다. 부부는 먹지도 자지도 않았고 심지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쨍그랑 쨍그랑 금이 부딪히는 소리만 빈 집에 울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는 굶주림에 점점 더 약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재물의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금만 셀 뿐이었지요. 하인들이 하인들이 여러 번 시장에서 음식을 만들 새 재료를 사왔지만 집에 가지고 오자마자 모두 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인들도 이웃집에서 밥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부부는 점점 더 야위어 뼈만 남고 정신도 희미해졌지만 계속해서 금을 세고 쌓아놓는 일만 반복했습니다. 부부는 죽지 않으려면 돈 세는 것을 멈추고 무언가를 먹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금에 눈이 멀어버렸으니까요. 부부는 이렇게 탐욕에 젖어 몇 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산을 써보지도 못한 채 굶어 죽고 말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를 찾아 보다 보면 북한 아이들이 즐겨 읽는 전래동화들도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전래동화는 어떤 이야기들일까 하고 읽어보면 역시나 남과 북이 한민족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답니다. 세계 전래동화도 우리나라의 옛날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많은데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겠지요? 긴 역사를 함께 살아오면서 같은 정서를 갖고 있는 한민족이니까 말입니다. 비록 한민족이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정서는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삭 밤 이색 바삭 디하기 오 activities happy 바랍니다. 왕 바삭 하지만 아 보ás 다 바삭 wan 오 네